네 오늘 이제 닮아 혈맥론 성인들은 갖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성인들은 갖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성인종종 분별 개불리자심이라고 했군요 성인들은 뭐랄까 이제 갖가지로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이 성인종종 그렇죠 분명이죠 분별이 아니라 성인들은 갖가지로 허다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 눈에는 우리 중생들 눈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갖가지 허다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겼고 좋거나 나쁘고 옳거나 그러고 뭐 아름답거나 추하고 다 갖가지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되어서 보인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성인의 눈에는 그 겉에 드러난 갖가지의 허다하게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나타난 그 바탕에 본바탕 벌레자리 그 본질을 보니까 그냥 뭘 봐도 분명한 거예요 뭘 봐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여여하게 본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한 걸 보는 것과 아주 못나고 추한 걸 보는 것이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서 분명한 이 법 하나를 본다 마음 하나를 본다 텅 빈 이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듯이 어떤 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고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소리는 듣기 싫듯이 어떤 음악은 어느 날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날은 잔잔한 음악이 시끄럽지 않은 잔잔한 음악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꽝꽝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고 너무 좋을 때가 있듯이 그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그 소리가 나온 그 바탕은 다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모양을 따라가니까 어떨 땐 이 소리를 좋아했다 어떨 땐 안 좋아하고 어떨 땐 이 모양을 좋아했다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분명한 언제나 한 마음뿐인 언제나 분별 이전에 분별할 수 없는 이 눈으로 본다면 이 분명한 성인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똑같이 여여하게 동일한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현상에서는 현실에서는 여기에도 응하고 저기에도 응하고 인연 따라 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겠지만 마음이 어떤 것은 과도하게 집착해서 취하고 어떤 것은 막 싫어서 밀쳐내고 과도하게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거의 본질은 어젯번 꿈에 악몽을 꾸나 좋은 꿈을 꾸나 꿈 속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막 수천 가지를 해서 엄청난 많이 베풀어서 막 포상을 받는 것과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이 똑같은 꿈이잖아요 꿈을 깨고 보면 똑같은 실제가 아닌 그냥 꿈일 뿐이듯이 꿈의 바탕, 꿈 깬 이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꿈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허다한 것들이 각가지가 따로 있겠어요? 전부 다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냥 딱 이 마음 하나구나 모든 것이 마음이구나 해서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도 분명한 이 마음 하나가 자각되는 거고 모양을 볼 때도 분명한 마음 하나가 자각되는 것이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어떤 냄새를 맡든 어떤 걸 맛보든 어떤 감촉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양을 따라가면 경계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큰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경계 따라가지 마라, 경계를 쫓지 마라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경계가 뭐가 경계냐? 눈으로 보이는 경계 색경 귀에 들리는 경계 성경, 소리라는 경계 냄새라는 경계 향경 맛이라는 경계 좋은 건 더 먹고 싶고 싫은 건 먹기 싫고 미경이죠 감촉 좋은 감촉, 나쁜 감촉이 촉경 또 생각이라는 경계 법이라는 경계죠 이렇게 안이비설신의가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마다 그 경계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마스님 같은 분도 육경문도에서 잘 지켜와라 도적 육경이라는 여섯 가지 경계라는 도적대가 언제 침험에 들어올지 모른다 도적대가 같단 말이죠 경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런데 보이는 것들 모양을 쫓아가면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갖기 싫고 그렇지만 본다는 이 자각 이 봄 여기서는 다를 게 없단 말이죠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고 이것과 저것이 본다는 이 최초의 알아차림 여기서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 의식이 다르니까 분별의식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경험 속에서 배우고 있겠던 분별의식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모양을 쫓아가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내가 어떨 땐 좋아하고 어떤 땐 싫어하고 자식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어떨 때는 천상세계 소리같이 행복하게 느껴지다가도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막 짜증이 나서 화를 버럭내잖아요 그럼 자식이 웃고 떠들고 뛰어노는 것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죠 여여하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땐 화내고 어떨 땐 좋아하고 경계 쫓아가니까 경계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 쫓아가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누구한텐 좋고, 누구한텐 나쁘고 이런 경계 끌려다니는 것을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그 가상현실 그것만 우리는 주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늘 다르지 않은 변치 않는 이 한 마음 이곳을 본다면 다를 수가 없다 여기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경계 끌려다니는 것은 중생들의 살림살이고 경계를 보더라도 경계 이전의 무분별지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거의 진실을 본단 말이죠 그 진실을 보니까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손가락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인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에서는 이거 아무, 이게 뭔 일이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볼 뿐 근데 이제 분별을 끌려다니는 경계에 이거에다가 분별을 가지고 분별심, 식 분별의식 좋다 나쁘다 어떤 과거 배워왔던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개입을 시키면 이 손을 보고 내가 화가 나거나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손은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손이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손이 움직여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면 이렇게 했을 때 오이씨 저 사람이 나보고 지금 우우우우 하면서 내가 못났다고 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누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서는 내가 어떤 한 행동을 보고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냥 봄 이거 뿐인데 이러면 기분 나빴다 이러면 기분 좋았다가 그리고 이거 좁으면 좁는 거하고 안 좁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좁고 안 좁고 뭐가 달라요 좁고 안 좁고 뭐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만 더 좁으면 스님이 법당에서 쌍욕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후님 막 불끈하고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여기 우리 분별을 하니까 이렇게 분별을 쫓아가면 항상 분별되는 대상은 좋거나 나빠요 근데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게 뭘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손가락을 오므리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볼 뿐이지 이처럼 각가지로 분별하지 않으면 분명하단 말이에요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볼 뿐 들을 뿐 그러니까 이 초기 경전에 볼 때는 그저 볼 뿐이다 보는 것만 있게 하라 들을 때는 그저 들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각가지로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각가지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판단 무별하지만 성인에게는 늘 분명한 이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각가지로 분명하죠 그래서 성인들은 각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인은 각가지로 늘 분명해요 늘 마음 하나뿐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분별을 쫓아가면 뭐 허다하게 각가지로 나뉘는 무수히 많은 온갖 인연 따라 인연 가합에 인연 가합으로 만들어진 것들 인연 가합이잖아요 인연이 인과 연이 모여서 가짜로 화합한 것 그걸 인연 가합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가합된 모든 것들은 각가지로 분별되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로 분별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내용을 쫓아갈 게 아니라 왔다 가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왔다 가는 건데 이 소리가 왔다 가듯이 물질도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빚으니까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손을 이렇게 피나 접으나 이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거고 내 마음의 분별에 따라서 이걸 조언이 나쁘니 하는 거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든 욕을 하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마음뿐이기 때문에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분별을 보니까 분별된 식의 세계를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심과 식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혹은 이걸 똑같이 심 마음이라고 해서 진여심과 생멸심 이 변치 않는 마음 늘 한결같은 이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거를 생멸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생멸심이 바로 우리의 중생심이죠 모양 쫓아가는 마음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런데 모양 쫓아가기 이전에 그냥 늘 한결같은 여여한 자기 본 마음 그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심을 다르게 말하면 분별심 혹은 이걸 식이라고 불러요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할 때 육군, 육경, 육식 할 때 그 식, 알식자 세상을 자기 식대로 아르마리로 파악한단 말이죠 분별해서 파악한다 이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하는 그 둘로 나눠서 아는 의식 그걸 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을 쫓아갈 필요 없단 말이죠 식을 쫓아가면 좋거나 나쁘잖아요 그런데 식은 반드시 분별심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분별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분별 나누어서 구분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제 키가 큰지 작은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별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분별하면 이 우주에 나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존재가 하나가 딱 등장했는데 나보다 작아요 그럼 이제 그때 아 나는 크구나 넌 작구나 이게 분별심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실하냐는 말이에요 분별심은 비교한 거니까 진실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얘가 사라지고 엄청 큰 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 내가 작구나 이렇게부터 분별한단 말이죠 분별은 진실하잖아요 여러분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죠 여러분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더러운 것도 아니죠 분별해야만 상대적으로 그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지 나는 분별하지 않으면 나 그냥 있는 이대로 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남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 분별 자기 마음에서 분별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뿐이에요 완전히 자유롭죠 마음뿐이니까 비교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되게 완전해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더 착해지고 싶고 더 아름답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좋은 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너무나도 추구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어요 깨닫고 싶다 이런 게 많았는데 깨닫고 싶다 그것이 진실이다 깨닫지 못하면 나는 못났다 그리고 내가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설법을 계속 했으니까 늘 설법할 때마다 이렇게 위축되고 부끄럽고 내가 깨달은 도인도 아닌데 이렇게 성스러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래도 되나? 늘 위축되고 20대 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렇게 모임을 한 번씩 했는데 모임이 있을 때만 되면 항상 막 이번 주 모임이 있기 전까지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그게 그게 약간 죄의식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막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못난 나를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말로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삶은 실제 그 거룩한 삶을 다 못 산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 그냥 있는 이대로의 나의 인정하고 이걸 그냥 인정하고 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떠들고 있을 뿐이구나 하는 걸 그냥 인정하면서부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더 착하지 못한 내가 죄의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더 정의로워야 되고 좀 더 자비로워야 되고 좀 더 자식들에게 착하게 해야 되고 안 그럼 나는 못난 엄마고 뭔가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가 이렇게 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 자기의 자기를 판단해서 아는 암 있잖아요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옛날에 나쁜 짓을 했어 난 어떤 사람이야라는 그걸 쥐고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 돼요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돼요 그 양쪽 다 자기를 괴롭혀요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양변을 다 놔버리면 여러분은 있는 이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다가 이게 좋다 나쁘다에 괜찮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는 이 마음 하나 이걸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그냥 마음 안에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래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에 관심이 없고 분별만 쫓아가니까 내가 좋거나 내가 나쁘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불안해요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언젠가 죄의 과보를 받을 거야 지옥에 갈지도 몰라 나는 좀 더 착해야 돼 너는 좀 더 정의로워야 돼 너는 좀 더 깨달아야 돼 이런 자기를 구속하는 속삭임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더 내가 착해지려고 애쓰고 더 공부도 하고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작용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 근원에서 봤을 때는 양극단의 모든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해요 자기를 자꾸 덕촉해요 더 착해야 된 사람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의 나와 이상적으로 내가 꿈꾸는 그 나와는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지금 요거밖에 안 됐어 이 정도는 돼야 되라는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대로의 나를 있는 이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사랑했을 때 나 못났는데 있는 이대로 사랑해 그거 사랑해도 되는 거거든요 못났어도 사랑해도 되거든요 왜 될까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거나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현실만큼 현실만큼 진실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진실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보거든요 생각은 자꾸 속삭여요 너는 더 아름다워야 돼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능력도 더 갖춰야 되고 남들보다 성격도 별로잖아 더 좋아야 돼 지금은 부족해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삶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자기를 자기를 인정하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현실 지금 내 현실이잖아요 지금 내게 처한 상황 이 몸뚱아리 이 현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진실이에요 현실이 진실이니까 등장한 것이고 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보니 보니 참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맨날 보기에 좋았어요 첫째 날 창조해도 보기 좋았고 둘째 날 창조한 그만큼도 보기 좋았고 완벽하게 다 창조 안 했는데도 첫째 날 이미 좋았단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 좋았고 그 다음날도 좋았고 그 다음날도 좋았고 늘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서 자기 삶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채로 좋아요 완성하고 나면 그때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완벽하게 창조를 끝내고 나면 그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이미 이미 완전한 거예요 이미 이미 창조가 끝났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현실이라는 창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불자 이대로 부처고 이대로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진실인 이대로 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전부 다 생각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자기는 세상 평균보다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 괜찮다고 느끼고 세상 모든 평균보다 난 못하다고 느낄 때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 누가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그 분별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왔잖아요 현실은 전부 다 부처라니까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전부 다 부처라니까요 그런데 분별만 안 하면 나는 작지 않아요 크거나 작지 않아요 그건 분별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옛날에 누구를 괴롭혔다 괴롭혔다 이런 말은 좀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안 죽였습니까 사람은 안 죽였겠지만 개미 안 죽였겠어요 살다 보면 죽였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럼 여러분은 다 살인마입니까 사자 호랑이는 태생이 지옥가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짐승을 뜯어먹고 사니까 자기 밥 한 끼를 위해서 오늘 한 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이잖아요 평생 그러면 천하의 악마죠 악마 이 세상에 그런 악마가 있나요 매일같이 자기 한 끼를 위해서 매일같이 누굴 죽이는 이런 악마가 있나요 인간계에 있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연세 살인마를 할지라도 몇 명 죽였겠죠 사자 호랑이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렇게 태어났고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은 죄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는 폭풍우가 오는 게 죄일까요? 폭풍우가 와서 사람도 건물도 막 쓸어 가는데요 다 죽이고 막 쓸어 가는데요 꼭 우리 폭풍우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출두시켜 가지고 몇 년형을 선고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쓰나미에게 욕하지 않잖아요 자연이니까 사람은 자연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니까 모의 자연 모의 함이 없는 애쓸 것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게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위적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선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이 나라에서 선인 게 저 나라에서 악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에서는 위인이 저 사람 저쪽 나라 가면 아주 나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옛날 중세 때는 종교가 절대 진실이기 때문에 종교전쟁을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더 거룩해지는데요 나는 더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하고 했을 건데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자기 생각 사람의 분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별하기 전에는 본래 자연 그대로예요 사람도 자연 그대로고 그 현실은 자연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언제나 형질은 현실에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분별을 개입시키지만 않으면 그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랄까 인연이라는 게 인연 따라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다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애완견을 키우다가 애완견한테 중국산 사료를 사다 먹거리를 사다가 줬는데 그걸 먹고 죽었대요 너무나 사랑하는 애완견 가족 모두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한 분은 몸져 누우셨고 또 한 분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살 수가 없다 그분들은 그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고 내 가족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오고 막 몸져 누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기가 어떻겠어요 우리 반려견 아이에게 맛있는 거를 사 먹이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내가 내 자식이라도 내가 맨날 비싼 것만 사줄 수 있어요 좀 싼 것도 사 먹이고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뭐 또 집안 경제력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못하다면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국산 안 먹어요 먹죠 그게 뭐 왜 죄예요? 사랑으로 한 행위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동기로 좋은 걸로 사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 먹으니까 더 주고 싶고 자꾸 원하니까 더 주고 싶고 그런데 그걸 먹고 죽게 되었다 그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분별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중중무진 연기의 인과의 연기법의 세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자기 떨어질 자리 알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꽃 한 송이가 지 혼자 필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주 전체가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동참을 하거든요 모두가 함께 하는 공생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신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니라니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도왔고 또 그걸 가르쳐준 사람들은 또 다른 그들의 스승에게 또 배웠고 인류 역사가 나를 가르친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가 나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배운 게 너무 손쉽게 배운 게 인류 역사 전체가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엄청나게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배웠던 지식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다못해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항해 시대 때 유럽 쪽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까지 오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렸고 한 배는 요만큼 가다가 한 3개월 오다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는 5개월 가다가 다 죽거나 돌아갔고 또 한 6개월 7개월 가다가 다 죽거나 돌아갔고 거기서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고 이걸 몇 년을 반복 반복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그걸 배운 거죠 항해하는 기술을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지식으로 싹 배우고 끝나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온갖 그렇게 오래 가더라도 음식이 안 썩을 수 있는 온갖 지식들 이런 거 역사에서 다 가르쳐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가지고 그걸 금방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온 우주 역사 전체가 연기적으로 나를 도와준 거죠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정수기, 정수기 만든 회사, 수사원 공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도움을 줬겠어요?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 그들은 나와 이 우주 전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나는 그렇게 연기적으로 나 그래서 내가 없어요 무화해요 내가 있다고 나는 분별이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뭐 어때는 못됐고 어때는 착했어 응징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게 다 분별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니라 인연이에요 그냥 인연과 합된 작용이에요 그냥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건 모양이에요 상 금관계에서 말하듯이 아상 나라는 모양 근데 이건 그냥 자연이에요 그냥 이건 그 생각 분별을 삭 떼어놓고 보면 그냥 이건 자연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 북유럽의 바이킹이 한창일 때 그때 여러분이 그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이킹 짓을 하러? 바이킹 짓을 잘하고 나면은 딱 돌아오면은 항해하고 돌아오면은 어마어마한 막 칭찬을 받고 막 우월감을 느끼면서 기뻐했을걸요? 몽골에 태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다니면서 전혀 죄수를 느끼지 않았을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가 자기를 결정하지 않나요? 나는 성격이 못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요? 그런 거 바뀌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연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라는 그런 오만함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고 단죄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다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그냥 이 담담한 현실이에요 눈앞의 현실 목전에 진실이 드러나요 그러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자연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있는 이대로예요 여법한 자연이고 여법한 한 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어 말씀하시고 내 몸을 빌어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요 인도 같은 데서는 신께서 당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존재의 존재들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100% 100%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되게 관념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불교 교리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그냥 술술 넘어갔어요 저 많이 들은 얘기야 아는 얘기 오케이 넘어갔어요 이건 뭐 믿고 안 믿고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별 관심 없는 얘기 했어요 불교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나 보지 하고 어떤 얘기 너가 바로 부처다 사람이 바로 부처다 진짜 내가 부처다 이 말이 되게 쉬운 얘기였어요 머리로 이해하고서 불교 다 아는 얘기 다 불성 있지? 오케이 다 아는 얘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정말이지 정말이지 부처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 순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부처인 것을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듣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부처를 증명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부처가 매 순간 편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견성했느냐 뭐 너는 견성한 경험이 있느냐 무슨 견성한 경험이 있어요 매 순간 견성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법을 보지 않으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 경험은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분별해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데서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에요 지금 문제 너 깨달았니? 그때는 깨달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그때는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그거는 자기가 오판한 거예요 매 순간 늘 드러나 있는 것을 놓치고 그때 반짝이었던 거 막 쓱 내려가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막 가벼웠던 체험이라든지 그걸 깨달음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어떠냐 하면 도인 티를 내요 왜?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나는 경험했다 난 너희들과는 달라 그런 어떤 도인 특유의 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유의 잘난 맛 우월감 영적 우월감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헛다리 집는구나 딱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부처님처럼 선사 스님들의 말씀처럼 이거는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우려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다 같이 쓰고 있는데 뭘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노자에서도 그러죠 이 법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스님은 지금 지금 불교를 지금 어떻게 불교를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정말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일 것이다 난 그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내가 알아봐야 돼요 난 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이럴 만한 것들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없는 건 저한테도 없어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정말 대단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완벽하게 구족하고 있는 이토록 평범한 평상심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아 이 마음이 더였을 줄이야 이 마음이 부처 마음이었을 줄이야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애고는 이런 걸 싫어하죠 왜 애고는 뭔가 막 깨달음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애고가 막 이만큼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데요 너희들은 못 깨달았고 난 깨달았다라는 상이 막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알던 어떤 스님께서는 저 안목은 나름 또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부처다라는 내가 깨달았다라는 상이에요 너무 크고 볼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막 그걸 주입시켜요 너희들은 못 깨달았고 너희들은 이 크기는 도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건 이렇게 이토록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막 막 하면서 부처병에 걸려가지고 그 모르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가 있구나 우리에겐 없는 뭔가가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그럼 그분이 공부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땐 그냥 지켜본단 말이에요 옛날 스승들 같으면 지켜봐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깨닫고 나서 막 그냥 큰소리 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 잠깐 묵혀둬야지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면서 큰소리 치면 야 한 1년 뒤에 다시 와라 한 1, 2년 있다 다시 보자 그때 무슨 소리 하는지 그때가 다시 보자 100% 1, 2년 뒤에 오면은 뭔 얘기하냐 1, 2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몇 달 뒤에 뭔 얘기하느냐 전부 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분명히 깨달았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진하죠 안 깨달은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겸손해져요 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냥 네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응용함이 끝이 없다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 이거 마음 하나뿐이니까 광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광대함은 상대적으로 광대하게 큰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뿐이니까 광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크다 작다 마하 마하라는 말과도 같죠 상대적인 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뿐이니까 그냥 크다 마하라고도 할 수 있고 광대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다 왜? 온 우주 전체가 이 하나뿐이니까 광대해서 응용함이 끝이 없어요 지금 이 마음이 이 광대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했고 여러분 배고픔 밥 먹게 하고 배부르면 화장실 가게 하고 이 세상 전체를 이렇게 이 마음이 응용하고 있잖아요 응용해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 해가 뜨는 것 별이 빛나는 것 배가 떠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꽃이 피는 것 꽃이 피는 것 별이 만들어졌다가 성주계공 사라지는 것 전부 다 이 마음이 이 광대한 마음이 응용함이 끝이 없으니까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작용하는 것 마음이 응용해서 이 온 우주밖에 전체를 대기 대용으로 한바탕으로 탁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게 여러분이 밥 먹는 게 이게 도의 쓰임이고 마음의 쓰임이고 숨 쉬는 게 이게 마음의 쓰임이고 이게 부처 작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처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분별만 믿지 않으면 분별 생각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작용이 무궁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매 순간 한도 끝도 없이 써도 써도 다 쓸 수 없는 작용이 무한한데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응용함이 끝이 없죠 눈에 응하면 색을 보고 눈에 응해서 색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눈에 응해서 색을 보잖아요 모양을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내 눈이 저 컵을 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눈이 저 컵을 보지가 깐단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깐단에게 내 눈이란 생각이 있을까요? 저 컵이란 생각이 있을까요? 이거 컵이란 이름을 알까요? 깐단 애기가 깐단 애기 깐단 애기 모르는 게 여러분은 안다는 건 태어난 이후에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거는 식이잖아요 식 분별의식 내가 배운 거 빼고 분별한 거 빼고 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크기가 광대해서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시 말하면 부처예요 신이고 이 부처가 여러분 눈에 눈에 응하면 색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눈이 저 컵을 본다가 아니에요 부처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저 컵을 부처가 보고 있나?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보고 있는 이것도 부처고 보이는 것도 부처고 이 봄이 통으로 하나예요 지금 내 눈이 저 컵을 봐서 인식했다 그게 뭐냐면 불교 교류로 말하면 안식이 색경을 촉해서 접촉해서 촉해서 안식이 일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눈 깊고 혐엄듯 육근이 색상의 미축법 육경을 촉 접촉하면 식 안식 이식 비식 서식하는 식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무 안이비 서신의 무색상의 미축법 무 안개 내지 무인식계가 그 소리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교리에서 12처 12처는 공하거든요 12처는 어떻게 생기느냐 내 눈이 있고 바깥에 경계가 있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인연으로 바깥 경계가 있고 바깥 경계를 인연으로 내 눈이 있다 이게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소리가 나요 이게 있고 나무가 있으므로 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으므로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있어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부딪혀도 분명히 부딪혔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정확히 인연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데 이게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인연이 딱 명확하게 이 소리는 어떻게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명확히 같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눈만 있으면 바깥에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대상을 볼 수 있어요? 내 대상은 있는데 내가 내 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서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보는 내가 실제 있고 보이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십이처는 육군과 육경을 인연으로 십이처가 있어요 그리고 십이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있고 분별하는 의식이 있고 이게 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이렇게 일어날 때 이걸 실제라고 여겨요 그래서 식, 명색, 육입 이 모양 이름과 모양을 가진 바깥에 대상이 실제 있고 육입 이걸 내가 내가 이렇게 보는 내가 실제 있고 식 이걸 인식하는 내가 실제 있어서 십이처에 여기에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해치 이런단 말이에요 촉 이걸 접촉하는 눈으로 접촉하는 이 접촉이 있고 접촉하자마자 수, 느낌 아, 이건 좋구나 저건 나쁘구나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좋구나 저 사람은 나쁘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느낌을 수, 해치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취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을 좋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취착심 때문에 행 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해 하고 말하거나 사귀자 하고 말하거나 돈을 좋아하는 마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을 짓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그러면 현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생로병사가 시작돼요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해야지 하고 직장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에게 직장이라는 게 탁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생활에서 노병사가 있어요 직장생활이 시간이 가고 거기서 좋고 나쁜 일들이 생기고 변해가고 직장생활 그만둘 때가 있고 생로병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여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접촉해서 내가 인식하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고 나쁜 게 진짜 있어서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텅 비어서 실제가 아닌데 보되 본 바가 없고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고 느끼되 느낀 바가 없고 사랑한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하는데 유의행이 아니라 무의행이 돼요 하되 한 바가 없는 행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는 아무 행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다 꿈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부처님 같이 열정적으로 파인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인도 얼마나 넓은데요 그 땅이 부처님이 걸어다녔던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얼마나 무더운데요 자기한테 뭐가 나와서 했겠어요 그 넓은 땅을 맨발로 그 뜨거운 곳을 걸으면서 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눈뜨게 해줬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이거 전부 다 그 할 필요 없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게 다 꿈이니까 그게 부처님 첫 설법 때 내가 법을 설할 필요가 없겠다 이걸 알 사람이 없겠다 아이씨 몇 개 따서도 그렇지만 이게 굳이 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본래 다 부처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부처님이 딱 한 생각하니까 범천이 와서 그래도 부처님 그래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가짠데 가짜인지 모르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괴로움이 아닌데 자기는 괴로움이라고 막 엄청나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매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 6년을 같이 산 강아지인데 내가 사료 잘못 사준 것 때문에 그걸 먹고 강아지가 죽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강아지가 그냥 2년 따라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되니까 우주법계가 같이 도와줘요 그가 여러분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질 때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이 가을을 가져와요 무더운 여위를 몰아가요 그래서 가을이 오면 그래서 가을이 오면 낙엽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우주 전체가 도움은 일이거든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 강아지가 죽을 때가 되면 주변에서 인연이 그 모든 것이 착착 들어맞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 그 가족들은 아 이 아이에게 좀 더 색다른 걸 먹여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는 거예요 거기 왜 죄의식이 개입돼야 되냔 말이에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토끼를 잡아먹는데 왜 거기 죄의식을 안고 잡아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해가지고 그 죄의식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분이 몸져 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식분이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왔다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져 누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고 해석을 믿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등한시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자기 사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내 인생은 남들과 달라 내 인생은 이타적이야 나는 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 뭔가 사람은 죽어서 명성을 남겨야 돼 뭐 어쩌고 그런 생각 없으면 여러분 거룩한 인생과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니까요 똑같이 거룩하다니까요 부처님은 대기업 회장님의 인생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그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가난한 농부의 삶도 경험하고 싶어해요 똑같기 때문에 실제 똑같은 거 아닌가요 눈 앞을 보면 똑같지 않나요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막 수조원을 움직이는 대기업 회장이 오늘 하루에 막 3천억을 결제를 했어요 도장을 탁탁 찍으면서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허름한 뒷골목에 있는 쪼만한 건물의 사장님이 똑같이 아침부터 와서 출근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을 하면서 도장 찍었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잘못되면 어쩌나 고민하면서 5만원 10만원짜리 결제를 몇 장을 찍어가지고 이분도 10개 결제해가지고 한 100만원을 결제했어요 옆에 삼성전자나 대기업 회장님께서 와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게 10억 50억 100억 200억짜리 결제를 10개를 했어요 고민하면서 결제했어요 현실은 어때요? 분별하면 저분은 지금 수천억을 굴린 분이고 아 이 양반은 지금 100만원 요 돈 굴린 사람인데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현실은 현실세계는 다르죠 근데 눈앞에서는 눈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앞에서는 도장 찍는 이거 내가 할까 말까 여러분 전 재산이 천만원밖에 없는 사람은 단돈 10만원 100만원 이걸 투자할까 말까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죠 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 주식을 한다고 해도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주식하면 그건 다 투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진짜 꼰대 소리 들었다니까요 우리 장병들한테 스님 그런 완전 꼰대 마인드입니다 야 그건 투기야 투기 너 군 생활하면서 지금 군에서 벌어봐야 얼마 번다고 학비 내기도 힘들 판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옛날에 했다가 제가 반성했습니다 아 이게 이게 꼰대 마인드구나 모르겠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그럼 그 아이들은 알바 해가지고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내가 전 재산이 저도 대학교 때 전 재산이 제 통장에 150만원 들어있을 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 나거든요 왜 항상 30만원 50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아껴서 쓰다 쓰다 없으면은 부모님한테 용돈 타고 알바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한 50만원 채워지면 기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150만원이 통장에 탁 찍혔는데 와 이게 얼마나 든든하든지 통장에 10만원에서부터 이게 100만원까지 늘어날 때까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 통장을 막 계속 들춰보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 100만원밖에 없는 대학생이 주식을 주식을 50만원짜리 주식을 샀다 얼마나 큰 고민을 하겠어요 엄청난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딱 결정하겠죠 그런데 막 대기업 펀드매니저들이 막 수백 막 수백억 수천억을 막 사고 팔고 한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막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조금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투자하는 100만원밖에 전재산 없는 대학생이 처음 50만원 투자할 때 얼마나 바들바들 떨겠어요 그 에너지는 누가 더 낭비가 크겠어요 수천억을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낭비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물질 세상이 아니에요 마음의 세상이지 마음의 세상이에요 펀드매니저가 평생을 수조원을 왔다갔다 평생을 했는데 실제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다른 회사 기업에 돈을 막 수백억 수천억을 막 벌어도 주고 막 했는데 뭐 뭐 제가 듣기로 무슨 뭐 뭐 애널리스트인가 뭐 이렇게 주가가 좋으니 나쁜 일을 전망해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 딱 전망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뭐 뭐 매달마다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보고서를 내나 보죠 근데 그걸 그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등수를 매긴다는 거죠 그 등수가 높은 걸 잘 맞추는 사람은 연봉이 막 막 엄청난 연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덜 맞추는 사람은 연봉이 몇 천만 원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걸 평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돈 막 수조원이 내 손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그럼 실제 그 사람 인생에서 벌어진 일은 뭘까요? 그 돈이 진짜 왔다갔다 한 거겠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그냥 이렇게 왔다갔다 한 거잖아요 거의 대교 회장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실제 내 눈앞에서 산 눈앞의 삶은 어때요?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조그만한 회사 사장님도 도장 찍은 거고 그 사람도 도장 찍은 거란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다르지만 즉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생이 10만 원 가지고 달달달 떠는 거 하고 대교 회장님이 수조원 가지고 떠는 거 하고 사람의 생명은 똑같아요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은 생명이 귀하고 돈을 조금 굴리는 사람은 생명은 약할까요? 강아지의 생명은 약하고 대단한 사람의 생명은 귀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분별의 세계에서 노연하면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귀하고 천한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 분별 속에만 있어요 분별 속에만 있어요 귀하고 천한 거 높고 낮은 거 잘나고 못난 것 눈앞 현실은 똑같잖아요 삼성 회장님이 잠잘 때 똑같이 자요 그냥 아무리 비싼 침대에서 비싼 이불을 덮고 잘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면증이 있으면 그 비싼 침대 이불 위에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그런데 속 편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불 침대 없어도 정글의 법칙 같은 걸 봐도 어때요? 그냥 어제는 그냥 땅바닥에서 잤는데 오늘은 막 풀 같은 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깔아가지고 자면서 야 오늘 아득하다 이러잖아요 아늑하다라고 낸단 말이에요 침대도 없는데 이불도 없는데 돈도 드리지 않았는데 아늑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수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자는 거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자는 거 하고 그냥 대충 텐트 치고 자는 거라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자는 사람하고 똑같이 잠자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비유해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전생당 같은 데 보면 새 한 마리 무게감 새 한 마리를 누가 잡아먹으려 했는데 못 잡아먹게 했더니 이걸 누가 먹으려 그랬다 그럼 그 새 한 마리 무게를 달 만큼 내가 내 살쪼름 떼줄게 그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딱 올려주고 비슷할 거 같아서 이거 먹고 얘를 죽이지 마라 부처님 전생 다음에 죽이지 마라 그러려고 이제 허벅지 살을 딱 떼서 칼로 잘라가지고 딱 올려놨는데 안 맞는 거예요 다른 허벅지 살을 떼서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내 몸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 새 한 마리랑 무게가 같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니까요 대기업 회장님의 삶과 노숙자의 삶이 무게가 똑같다니까요 법에서는 똑같은 부처니까 똑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처 성품을 써서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부처 성품을 써서 숨쉬고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저 스님은 바보 아니야? 대기업 회장님이 도장 찍는 거 하고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도장 찍는 거 십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도장 찍는 거 하고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오면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르죠 근데 법의 눈으로 보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각가지로 늘 분명해서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 부처 하나 이 작용 하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에서 응용함이 끝이 없어서 눈에 응하면 색을 봐요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들어요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알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맛보고 감청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부처 작용이에요 전부 다 이걸 써서 부처 이 부처를 써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럼 이 부처를 써서 살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고귀한 사람이나 고귀하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나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제가 20대 때 뭐 뉴 에이지 책 같은 거 읽었을 때 그런 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저 히틀러는 지옥에 가 있을 것 같지만 히틀러도 지옥에 가 있지 않다 또 어떤 책에서는 오히려 성인들이 지옥에 가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창녀가 맨날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창녀 집이 있고 그 옆에 수행자의 구도자의 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죽고 보니까 구도자는 지옥에 가 있고 창녀는 천상세에 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봤더니 창녀는 자기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니까 늘 반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수행자를 항상 동경하고 흠모하면서 저런 수행자의 삶을 늘 꿈꾸면서 나도 저렇게 수행자의 삶을 마음이라도 저렇게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은 늘 청정히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수행자는 겉으로는 수행하는 척 하면서 고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창녀 집을 훔쳐보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마음은 더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린 전부 다 동등한 대단함 동등한 광대 무변함 동등한 불성 신성 놀라운 진리가 깃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는 존재 자체로 완벽한 신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자비심을 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이렇게 낮추어서 판단하지 마시고 아 있는 이대로의 나를 아 이렇게 못난 나를 아 이렇게 좀 부족한 나를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공부가 훨씬 잘 돼요 그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거든요 나 같은 놈이 공부할 수 있겠어? 저렇게 거룩한 분들도 공부가 안 된다는데 나 같은 놈이 공부할 수 있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지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사람이 자기가 거룩하다는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 때문에 못 깨요 내가 거룩하다는 상은 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못난 사람이야 라는 상을 깰 수 있어요 내가 못난 줄 아니까 못난 거 이 상을 깨고 싶으니까 칸트리 깨고 싶으니까 깰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상은 못 깨요 그거 포기 못해요 아상은 아상과 애고가 어떻게 대단한 나라는 아상을 깰 수 있겠어요? 못 깨요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 처음에는 좀 절망스러워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절망스러워요 저 그랬어요 고백한다면 저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된 20대 때 왜? 나는 뛰어난 수행자여야만 해 나는 뛰어난 공부인여야만 해 이런 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나를 뒷받쳐줘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에 관련된 뭘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지 역시 나는 불교 쪽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다양한 체험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남들 못한 이런 체험 저런 체험들도 하고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수행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난놈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은 공부 못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깨질 이 자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큰 스님 존경하되 그분들을 나와 비교하면서 저런 분들이 나 깨닫는 거지 나는 못 깨닫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그분들은 하루 10시간씩 앉아 계시잖아요 달마스님 육조스님 마조 황복 임재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다 오히려 오래 앉아 있으면 못 깨닫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래 앉아 있는다는 상 때문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난 거라니까요 저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 일종식을 하면서 그것도 매일 풀만 드시면서 고기 안 드시면서 풀만 드시면서 성스러운 삶을 사시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깨닫는데 먹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깨닫는 게 부처님은 부처님은 일종식 하셨지만 다 드셨어요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그냥 한 집 딱 정해라 거기서부터 여덟 집 가가 일곱 집을 가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고기는 골라내고 먹어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골라낼 수도 없었고 무슨 뭐는 빼고 뭐는 빼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오신 채 빼고 음식을 먹으려면 본인이 직접 음식을 해 드시든지 아니면 공양주를 쓸 능력이 있든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공양주 부처님 없이 그냥 혼자 살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나 저 요리를 못하니까 그냥 주는 거 갖다 먹는 입장에서 주는 것만도 얼씨구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이거 오신 채 뺐습니까? 여기 뭐 고기 들어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대로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안 주셨으면 제가 뭐 그냥 대충 떼었을 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죄의식 없어요 주는 대로 먹는데 죄의식 없어요 그게 왜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부처님도 그러고 사셨는데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확실히 먹는 걸까요? 좀 막 이것저것 막 쑤셔 넣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도 좀 이렇게 속이 벌써 불편하고 근데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은사 선생님 밑에 탁 들어가가지고 처음 한 6, 7개월 야 그 기도만 하고 수행만 하면서 진짜 좋은 음식만 먹고서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섹시맨이라고 했잖아요 새까맣고 진가면서 한 번도 하얗은 적이 없어요 항상 새까맣었어요 맨 노가달 땠 아버님 일 도와드린다고 맨날 햇볕 아래에서 노가달 떼고 했으니까 맨날 새까맣거든요 출가하고 나서 우리 절에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너무 하얀 병자같이 하얀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하얗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하얘어요 제가 한 1년 지나고 나서요 어떤 신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 스님보다 스님이 더 하얀는데요? 제 인생에 처음 들어온 소리였어요 하얗다는 소리를 제 인생에서 하얗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어봤다니까요 그때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음식 안 먹고 정말 늘 기도하면서 삼시젝게 좋은 음식만 챙겨 먹고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술 먹고 하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음식도 챙겨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사니까 계율을 지키며 살아보니까 확실히 좋다니까요 당연히 좋긴 좋아요 제가 딱 증명이 되더라니까요 확 티가 나요 벌써 그런 좋은 점을 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주는 대로 먹어도 먹어도 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필요충분 조건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율을 지켜라 그러나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 선생님들도 그랬잖아요 어떤 조사가 그 다음 때 조사될 사람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도인 되냐 오히려 끄중했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 한 끼를 먹지 않지만 막 먹지도 않고 나는 게으르게 살지도 않지만 너무 정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고 맨날 좋은 음식만 먹지도 않지만 아무거나 막 처먹지도 않는다 그게 공부인의 살림살이거든요 그거 어때요? 여러분의 살림살이랑 똑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방편으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들이 계율이 분명 도움되는 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런 게 걸맞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대한 스님은 대단하고 나는 별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가 만든 착각이에요 그런 차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갖추잖아요 스님들은 정말 청정하시게 수행만 하고 사니까 더 빨리 깨달을 거고 더 훌륭할 거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대에는 제가자들이 더 깨닫기 쉬울 수 있어요 스님들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스님이라는 상 스님이라는 상이 있어서 공부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안목이 더 뛰어나면 제가 자면 어떻고 이제 막 20대면 어때요? 이제 막 출가한 스님이면 어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안목이 정말 확실한 20대, 30대 젊은 친구가 출가했었는데 그 친구 안목이 너무 참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출가 별로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출가하는 게 참 좋지 않겠냐 강연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 딴 사람들은 오면 하지 말라래거든요 어차피 하나는 출가하지 말라래요 왜 출가할 필요 굳이 없다 제가 저를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지금 출가를 굳이 하느냐 근데 이제 이분처럼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 같으면 출가하는 게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진짜 공부에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는 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세속은 머리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결정져요 운동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운동선수 되냐 못 되냐가 결정되는데 이 공부는 전혀 상관없어요 스님이냐 아니냐 상관없고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고 공부한 지 30년 됐냐 이제 막 시작했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심지어 기독교 신자냐 불교 신자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 이걸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도 강요 안 하게 되겠더라고요 강요 전혀 안 해요 이게 옛날에는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강요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강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강요 안 해요 시절 인연이 되면 저절로 될 것이고 저절로 시절 인연이 안 오면 내가 죽더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시절 인연이 돼서 탁 여기 마음 발심을 하면 몇 달 만에도 깨달을 수 있고요 자기가 발심을 못해서 잘못 공부하면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 공부에 50년을 정진 정진 정진을 해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강요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이게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한 공부인 따로 없다니까요 내가 바로 공부인 이 평범한 사람들이 공부를 해 마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간절했어 나는 끝까지 할 거야 하는 사람이 근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힘드니까 잠깐 와서 이렇게 좀 본문 좀 듣다가 내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내평기증 안 하다가 나중에 좀 힘든 건 생기면 또 와서 좀 듣다가 이게 이제 근기 낮은 사람이지 참선 오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근기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정진할 수 있는 사람 더디어 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평생토록 내가 이 공부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인생 공부하는 거니까 내 괴로움 공부하는 거니까 죽는 문제 해결하는 공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자신의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해결하는 공부인데 불교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죠 그러니까 평생 해야죠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근기 높은 사람이에요 근기 높은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왜 100% 다 100% 근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왜 부처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마음의 크기 부처의 크기는 우리 모두에게 광대해서 응용함이 끝이 없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부처의 응용이니까 눈에 응하면 색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한다 이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하고 살잖아요 부처 작용을 우린 다 쓰고 산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나아가 온갖 움직임과 활동함이 곧 자기 마음이며 모든 움직임 모든 활동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부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언어로 나타난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고 자기 마음이다 여기서 이제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으나 이걸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졌다 언어로는 도저히 이걸 나타낼 수 없다 말로는 예를 들어 이게 텅 비었다 공적 영지하다 이러면은 아 텅 비었겠구나 아 공적하지만 뭔가 소수영리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정진해서 머리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해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그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머릿속에 조합해서 알았다 이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스님들이 하는 설법은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손가락은 참고해가지고 손가락이 어딜 가르치는지 저기를 봐야지 손가락은 그냥 참고만 했다 버리는 거예요 팔만대장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은 무슨 똥을 닦는 휴지만도 못하다니 이런 말을 쓴다니까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는 빠지면 안 돼요 말을 애지중지해가지고 내가 딱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딱 쥐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말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저렇게도 표현해 보고 이 법을 현실로 드러냈을 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얘기만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토록 설법을 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해 봤다가 저렇게도 얘기해 봤다가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비유 드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죠 똑같은 비유만 든다 이러잖아요 비유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그 비유가 나타내주고 하자 하는 낙처 왜 저 비유를 자꾸 드는 거지? 그 비유가 나타내는 낙처 제가 자주 드는 비유는 그 비유가 나타내는 놀라운 낙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똑같은 비유를 물과 바다의 비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스님 왜 자꾸 스님이 물과 바다 얘기를 하나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거울 얘기를 하나하나 이래서 그랬군요 옛날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얘기 보면 어떤 구절에서 깨달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는 뻔히 지금 듣고 있는 데는 못 깨달아요 그분들이 그 구절을 5년 동안 10년 동안 스승 밑에 있으면서 100번, 1000번, 100번, 100번, 100번 들었던 거예요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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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들었는데 그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원호선사가 제가자가 찾아와서 제가자에게 이 법을 설명해 주려고 소우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우기 소우가 하고 부르면 자기 남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우가 하고 부른 거다 소우기에는 뜻이 없다 소우가 하면 소우기가 쫓아오라는 게 아니다 소우기하고 불렀지만 소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대해가 그걸 알아듣고 소우기 말엔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뜰앞에 잔나무도 그거다 거기서 그냥 훅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해졌단 말이에요 멍해진 상태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닭이 푸드덕거린단 말이에요 닭이 푸드덕거리는 게 이거예요 그 소우기 얘기를 몰랐냐는 말이에요 백번 천번도 들었을 거예요 스님들은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자기 얘기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거의 어떤 진짜 뜻이 언젠가는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을 때는 모른다 하고 들으면 돼요 그냥 항상 알아도 모른다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니까 내가 확 시원해지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진짜 알면 여기서 아는 거예요 진짜 알면 탁 소화가 돼버리니까 쑥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나 알았다 하면 그거는 아직 쑥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법문 들으니까 말은 다 할 것 같다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은 알 것 같은데 그냥 모른다 하고 말 아는 거니까 말 머리로 이해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랑없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 소식이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언어도단의 것을 그냥 계속해서 말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게 바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따라갈 필요 없구나 말에는 뜻이 없구나 그래서 말에서 노연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다음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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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